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릿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바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랑 맥놈 티코 오리지널 티코 달크 발라서 먹으러 온 루티나랑 허쉬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bismillahirrahmanirrahim 치킨 바울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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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치킨 너무 맛있다. 단무지 치즈가 잘 어울렸습니다. 매콤한 맛 바삭바삭 매콤달콤달콤 마카롱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한 맛 매콤달콤달콤 이거 맛이 녹자맛이었어요 녹자 녹자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매콤달콤달콤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매콤한 맛 이거 한쪽은 오리오고 한쪽은 민트 오리오고 오이 매콤달콤달콤 아이스크림들 안에서 제일 맛있는 거 맥놈이예요 이 아이스크림들 안에서 제일 맛있는 거 맥놈이예요 이 베이스크림들은 처음 먹어봤는데 확 맛있지 않아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